고맙습니다. 자 오늘은 실천서울께 60여분의 은퇴집사님 모든 목회자님 집사님 휴무 집사님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. 우리 최 목사님 한국으로는 7순위 되시는 그런 날입니다. 우리 이수장 목사님께서 정말 애써주셔서 여기까지 두 분을 모지가 않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해피버스데이 노래하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불을 끄시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합니다.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to me. Happy Birthday to you.